김수련 작가님의 날마다 이혼당하는 여자 다섯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문 낭독 바로 시작할게요. 새로운 여성운동의 모색을 위해 미셸프코가 밝히고 있는 부르주아 세 계급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정치와 과정이란 근대적 세 계급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사랑과 성을 새로운 형태의 가정 안에 제한시켜놓고 도덕적 엄격성을 바탕으로 전시대의 지배 계급인 귀족들에 대한 우열성을 과시하고자 했던 것인데 지선은 눈으로는 책을 보면서도 입으로는 커피를 무의식적으로 마시고 있었다. 본건 시대에는 결혼과 생식의 수단으로서 성이 짝지어졌고 결혼과 생식의 수단? 지선은 자신이 한 문장만을 여러 번 읽고 있다는 것을 한참 후에야 깨달았다. 그건 집중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였다. 지선은 손가락 끝으로 눈 주위를 몇 번 눌러주고 나서 손바닥으로 뒷목도 만져주었다. 지선은 머리도 식힐 겸 책꼬지에서 이 책 저 책을 꺼내두다 대학 때 교양으로 배운 버틀란트 러셀의 책을 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여성은 이전 세대의 여성들과 비교할 때 새롭고 엄청난 문제 즉 가정적 서비스의 근소와 저지르라는 문제에 직면한다. 꼭 해야만 할 일을 해칠 뿐인데도 이러한 여자는 대부분 남편에게는 재미없는 아내 자녀에게는 귀찮은 존재가 된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왔을 때 아내가 낮에 일어난 문제들을 이야기하면 남편은 지루해하지만 아내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남편은 멍청하다고 생각한다.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여자는 자녀를 기르느라고 치른 여러가지 희생들을 내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기 때문에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에 지선은 무의식적으로 거실로 내달렸다. 여보세요? 남편의 전화일까? 오늘도 야근이 있나? 언니야? 무슨 전화를 그렇게 늦게 받어? 내가 신혼부부 집에 눈치도 없게 밤늦게 전화 하나 해서 막 끊으려던 참이었는데 젊은 날에 순수했던 사랑을 떠나보내고 나서 울고불고 하던 쇳소리 나던 얼마 전에 은선이 목소리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무슨 좋은 일 있니? 그냥 비도 오고 뭐 그럴 때 있잖아. 그러고 보니 창밖을 열어 확인해보지 않아도 온 집안의 공기는 쭉쭉해 있었다. 형부는 자? 나보고 철없는 처제라 그러겠다. 아니야. 형부 아직 안 들어왔어.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도 안 들어왔어? 심란하게 가을비도 내리겠다. 형부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바람? 지선은 입에서 바람 소리가 나게 웃었다. 형부가 없다니깐 요즘 선보고 다닌다는 등 어쩌고 하면서 좀 더 느긋하게 수다를 떨던 은선은 사실은 얼굴에 팩을 발라놓고 잠이 들까봐 전화한 거라면서 이제 뜯어내야겠어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지선은 열두시를 가리키고 있는 시계를 한참이나 응시하다가 베란다로 나섰다. 창문을 열자마자 오싹하면서도 상큼한 빗기운이 온몸에 끼얹어졌다. 추적추적 내리는 빗속으로 간혹 승용차가 헤드라이트를 밝히면서 멈춰서기도 하고 택시가 승객을 떨어뜨려 놓고서 급하게 아파트를 돌아 나가곤 했다. 그러나 구층에서 내려다보는 저 아래의 아스팔트엔 철수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다. 철수와 여자와 바람 곰곰이 생각해보니깐 철수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리란 것은 상상조차 안 해보았던 일이었다. 남의 연애나 시련, 헤어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마는 친구 해경이는 바람 없는 말이 철리를 간다는 속담을 가능하게 하는 그 바람 없는 말 노릇을 충실히 해내는 장본인이어서 지선도 그 바람이라는 것 때문에 도동강난 커플들의 경우를 많이도 들었었다. 너 걔들 알지? 우리 학교 다닐 때 유명한 커플이었잖아. 근데 둘이 결국 결혼도 않고 최근에 헤어졌대. 집안의 반대가 심했다나? 근데 그 집안의 반대라는 게 서로 종교가 다르다는 거였대. 그게 말이 되니? 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었겠지. 들리는 말로는 그 남자애한테 후배 애인이 생겼다는 것 같지 아마? 너 그 선배 알지? 학교 신문에 글도 많이 내고 하던 그 유명한 언니 있잖니. 근데 그 언니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그 언니 요즘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대. 안 됐어 정말. 그런데 우스운 것은 아무리 주위에서 누가 어쨌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지선은 그것을 철수와 연관을 시켜본 적이 없다는 거였다. 부부 사이에 그런 믿음마저도 없다면 철수가 항상 하는 말처럼 어떻게 공동생활을 하는 부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선이 다시 책으로 눈을 돌린 지 얼마나 지났을까. 현관에서 요란하게 벨소리가 계속 울렸다. 그것은 철수가 인사불성이 되도록 취했다는 경계경보 같은 것이었다. 지선의 예감은 현실로 곧바로 드러났다. 철수는 온몸이 비에 헝건히 젖은 채 몇 발짝 위태롭게 발을 내딛더니 현관 입구에 주저앉아버렸다. 자신의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마셔야 그놈의 회사일이 잘 풀리는지 어쩐지 지선은 짜증이 솟구쳐 아예 아무것도 안 본 것처럼 작은 방으로 들어가버릴까 하면서도 마음과 달리 발이 쉽게 떨어지질 않았다. 지선은 팔짱을 낀 채로 철수가 하는 양을 지켜보았다. 철수는 또 어떻게 일어나서 옷을 하나씩 벗어 던지면서 휘적휘적 욕실로 향했다. 싱그러운 빛기운이 머물던 집안엔 역겨운 술 냄새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철수가 구토를 하는 동안 지선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버렸다. 무슨 이유로 술을 마셨든 간에 그건 그가 책임질 노릇인 것이다. 저렇게 구토를 하고 나면 안방의 침대에 가서 쓰러져 자겠지 하고 있는데 철수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건지 어쩐 건지 지선이 있는 방으로 들어와 큰 대자로 누워버렸다. 지선아 나 술 마시니까 싫지. 아침에 출근할 때보다 얼굴이 반쪽으로 해색해진 철수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이리 와봐 내가 안아줄게. 그러면서 철수는 한쪽 팔을 척 내밀었다. 지선도 가끔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마시지만 남들이 특히 철수가 저렇게 술에 푹 절어있는 꼴은 왜 이렇게 봐줄 수가 없는 건지 지선은 뒤엉킨 실타래 같은 심정으로 의자에서 철수를 내려다보았다. 지선아 내리 좀 와봐라. 그런데 오랜만에 들어보는 철수의 반말이 추억의 갈피를 더듬게 만들어 지선은 철수를 한참 응시하다 옆에 조각상처럼 반드시 누워주었다. 그러자 갑자기 철수는 찍던 꼴처럼 지선을 숨도 못 쉬게 감겨왔다. 화내지 마라. 지선아. 나 오늘 여자 나오는 술집에서 술 마시다 오는 거야. 부장이 앞장서서 가자는데 나 같은 쫄따구가. 지선은 머리끝이 쭈뼛해지고 얼른 이 직던 꼴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그런데 철수는 그런 지선의 심정을 알기라도 한 것처럼 거머리처럼 더욱 달라붙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지선은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이 굴욕을 벗어날 수 있는 첩경이라 생각되었다. 지선이 미동도 않고 가만히 있자 철수는 지선을 한 번 더 끌어앉더니만 언제 어린이처럼 보채냐 싶게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기 시작했다. 지선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책을 다시 폈지만 머리가 다 지끈거려 활자가 눈에 들어오질 않았다. 그래? 미끈하게 잘 뻗은 여자들 데리고 한바탕 놀다 왔다 이거지? 부회식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꼭 그렇게 사회생활을 해야 대리가 되고 부장이 되는 거냐고. 그렇게 해서 설사 그런 자리에 오르면 뭐해? 옆에 끼고 술 마시는 여자들이 좀 더 비싸진다는 것뿐 아니겠어? 지선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술냄새와 철수의 모렴치가 가증스러워 책을 들고 일어났다. 잠이나 푹 자시지? 하고 형광등의 스위치를 누르려는데 잠든 철수의 모습이 갑자기 너무나도 애처로 보이는 것이었다. 잠에 항복해 있는 그의 모습은 지선이 철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영상 중에는 없는 생소한 모습, 즉 넥타이에 묶여있는 셀러리맨의 모습이었다. 책을 들고 거실로 나온 지선은 모차르트의 혼협조곡을 올려놓고 창밖을 망연히 응시하고 있었다. 빗소리와 낮은 혼소리, 그리고 철수의 잔영은 지선의 가슴 한쪽을 모두질하게 만들었고 한편에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던 기쁜 우리 젊은 날로 날아가게 만들었다. 이 땅의 암울한 구분이 들여졌던 1920년대 더구나 우리 여성들에게는 제국주의의 식민지로서의 모순과 본건적 성적 억압이 진흐르고 있을 때 선구자로서 삶을 살면서 고통과 좌절, 때로는 자살로서 삶의 끝을 맺은 소위 1920년대 교육받은 신여성들에 대해 이번에는 연재를 하려고 합니다. 최초의 여성 화가인 나혜석이 코페루니쿠스적 지동설에 해당할 만한 정조의 해방을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인용을 해보면 정조는 도덕도 법률도 아무것도 아니오 오직 취미라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떡 먹고 싶을 때 떡 먹는 거와 같이 이미 용지로 할 것이오 결코 마음의 구속을 받을 것이 아니다. 지선은 학생들 어깨 너머로 여성 문제의 기획 대자부를 다시 또 보고 있었다. 자신이 쓰고 붙인 글인데도 그 글은 이제 자신의 손을 떠나 많은 학생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지선이 일하는 여학생부의 의도 여성 문제를 쉽게 접근해 보자는 기획이 그래도 학생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아 지선은 몰려드는 학생들 속에서 애써 웃음을 참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키가 껑충하고 호리호리한 남학생이 학생들을 해치고 여분으로 남아있는 게시판 앞에 가서 서는 것이었다. 그는 한 손에 들고 있던 모조지와 압정을 꺼내들고 남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걸 붙이고는 호련히 사라져버렸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순식간에 일이라 지선은 그 남학생의 뒤통수만 보담한 셈이었다. 다시 자신이 쓴 대자보로 시선을 모으는데 몇몇 학생들의 발길이 방금 붙여진 대자보로 옮겨가고 있었고 종래엔 지선이 쓴 대자보에는 몇 명 남아있지 않았다. 지선은 저게 무슨 글이길래 그러나 하고 발길을 그쪽으로 옮겼다. 새로운 여성운동을 모색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별 생각 없이 제목을 읽어가던 지선은 갑자기 눈이 화등잔만 해졌다. 자신을 여성문제에 관심이 많은 어느 남학생이라고 소개한 그 글은 예의상 그랬겠지만 여학생부의 노고와 이번 기획물의 의도에 대해 심히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1920년대 신여성들에 대한 글을 잘 읽었다고 말문을 열고 있었다. 아시겠지만 나이석이 예술가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부유한 친일관료인 남편 김우정의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무시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또한 그녀가 의미하는 여성해방이란 서구적인 근대화와 개화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서구의 자유를 구가하고 싶었던 그녀는 파리에서 있었던 최린과의 연애사건으로 남편에게서 이혼을 당하고 맙니다. 그녀는 또한 이혼 후 미개화된 조선이 싫다고 외치면서 파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접근한 방법이 너무 한 여성의 사상의 편력보다는 사생활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비판의 화살을 도여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살펴보고자 했던 것은 자유라는 이름 아래 방탕하기조차 했던 그녀의 의식과 삶의 근저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이 곤주림과 학정에 시달리면서 초근 목피로 겨우 연명이나 해가고 더구나 조선의 처녀들은 정신대가 되어 야수적인 일본군들의 정액받이 노릇을 하면서 죽음보다 못한 삶을 보내고 있을 때 자유라는 이름으로 여성해방을 부르짖던 그 여성해방이란 것이 진정한 의미의 여성해방일 수 있을까요? 그 남학생의 글은 20년대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여성현실 속에서 여성운동을 모색하기를 바란다는 자유와 특권을 누리는 소수 여성들의 잘나서 하는 운동이 아니길 바란다는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있었다. 그 글을 끝까지 어찌어찌 다 읽은 지서는 둥기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 때문에 잠시 얼얼했다. 그 충격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자존심의 대단한 손상이었다.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하거나 한 여성들에게 사회적으로 가해지는 정조의 강요를 논박하는 글을 지선네가 대자고에 붙였을 때 예의 그 남학생은 지선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한다고 하면서도 재원을 하면 자유연애의 투사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봉건적 굴레에 드쉬워진 여자처럼 보는 여성운동의 관점은 결코 옳지 않은 거라면서 자신의 눈치를 펴고 있었다. 기획 연재물마다 그런 식이었다. 의도나 입장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것이 더 현실적이고 옳은 것이 아니냐고 그는 은근히 공박하고 있었던 것이다. 날카로우면서도 논리적인 그의 반박글 때문에 여성문제의 대자부를 안 읽은 학생은 간첩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인기가 치솟았지만 지선으로서는 속이 상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경이 여학생부에 숨이 가빠서 들어오더니 숨을 씩씩거리며 특종을 잡았다고 야단법석을 떠는 것이었다. 그 남학생의 정체를 알아냈다는 것이었다. 정체란 말에 지선은 지금 무슨 첩보 영화라도 찍고 있는 것 같아 웃읍기도 했지만 궁금하던 차라서 해경의 그 다음 말을 기다렸다. 경영학과 3학년 김철수래. 이름 하나 촌스럽지. 그리고 해경은 씩 웃으며 이지선 우리 그 남학생 한 번 직접 면담을 해서 여성문제에 대해서 코를 납작하게 해놓는 게 어떻겠니? 하는 것이었다. 해경이 이 사람 저 사람 다리를 놓아 학교 안에 휴게실에서 셋은 처음 만났다. 그는 그런 만남의 자리를 거북히 하는 게 역력했고 말을 들어주는 기계라도 되는 것처럼 묵묵히 앉아있다. 강의가 있어 들어가 봐야겠다고 일어섰다. 해경은 무슨 저런 남자가 다 있어 하면서 그의 뒤통수에 대고 입을 빼주겼지만 지선은 깊은 산속에서 도라도 닦다가 내려온 사람처럼 청아한 그의 인상이 뇌리에 깊게 각인되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나오던 그를 다시 봤을 때 지선의 얼굴에는 성냥을 그어댄 듯 반가움이 확 피어올랐었다. 그리고 아무런 주저없이 그에게 다가갔다. 그에게 아마 커피 한 잔 사주세요 라고 말을 건넸던 것 같다. 그가 죄송합니다만 전 커피값이 없는데요 라고 하자 지선은 피식 웃었고 그럼 제가 살게요 하고서 그를 학교 앞 다방으로 끌고 갔다. 같은 3학년이니깐 우리 친구합시다 하면서 악수를 건넨 것도 지선이었고 헤어질 때 도서관 몇 층에 잘 있냐고 지나가는 말처럼 물어본 것도 지선이었다. 그리고 지선은 그가 잘 있다는 도서관 3층 열람실에 책을 몇 권 던져놓고 내 싸돌아다니다가 가끔씩 도서관에 들어와서 그가 있는지 확인하고 나가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되었다. 점심때쯤 그를 만나면 밥 사주겠다고 공부하고 있는 그를 끌고 나갔고 저녁때쯤 그를 만나면 술값이야 당연히 지선이 냈지만 말로는 그에게 술 사달라 하면서 그를 학교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다행히 그는 지선의 호의를 거절하지는 않았다. 그는 지선이 가졌던 첫인상 그대로 가볍지 않았고 그래서 그에겐 말 한두 마디가 그렇게 조심스러울 수가 없었다. 나이는 같지만 그는 지선보다 다섯 살은 더 먹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춥다면서 그의 우도세 손을 집어넣어 그의 손을 잡은 사람도 지선이었고 일부러 잔뜩 술에 취해 그의 입술을 훔친 사람도 지선이었다. 얼음 조각처럼 너무나 차가워 가까이 가면 손이 얼어들 것 같던 그 사람을 그렇게 집요하게 자존심까지 모두 버려가면서 쫓아다니도록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건 사랑이란 이름의 욕심이 아니었을까 아니 뭔가 알 수 없는 그의 깊은 채취가 아니었을까 공부는 잘 돼요? 언제 일어났는지 철수가 책상에 앉아있는 지선의 뒷목을 쓸었다. 탱탱한 연계들하고 노시다가 단물 다 빠진 마누라가 무슨 재미나 있수? 지선이 어젯밤 일을 생각하고 빈정거리는데도 철수는 그냥 웃기만 했다. 김철수 씨 많이 타락하셨어요. 지선이 의자를 돌려 철수를 응시하며 정색으로 말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깐 철수는 아무렇지 않게 뱉은 말인데도 지선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큰 공명으로 다가왔다. 철수도 그런 자리가 고욕스러웠으리라. 철수의 깊이 꺼져버린 눈이 갑자기 지선의 코끝을 맹하게 만들었다. 오늘 일요일인데 무슨 책이나 볼까? 철수는 분명 지선에게 묻고 있는데도 지선은 못 들은 척 딴청을 피웠다. 제발 술을 마시더라도 포금은 하지 마세요. 그 몸으로 집까지 찾아오는 거 보면 차라리 신기하다니깐요. 당신이 지금 인간의 귀소본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자신을 상대로 실험하고 있는 사람도 아닐 테고 여보 우리 일요일인데 조금만 놓읍시다. 지선의 말엔 별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철수가 어젯밤처럼 벌렁 누워 한쪽 팔을 벌렸다. 그런 그의 모습은 삶에 찌들린 생활인이라기보다는 개구쟁이 소년 같았다. 지선이 철수의 옆으로 누웠을 때 철수가 한 팔로 그녀를 안고서 고개를 파묻었다. 둘은 숨조차 멈춘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어제 형수가 회사로 찾아왔었어. 무슨 일 때문에요? 지선에게 형과 형수란 이상하게도 짜증스러운 존재여서 무의식 중에도 소리를 높이고 말았다. 햄버거 집이 적자가 너무 싸여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더군. 생활비도 없는 모양이어서 있는 돈을 다 털어주긴 했는데 어제 그토록 포금을 한 데는 저런 이유도 포함되었겠구나. 부부란 둘이서 사는 거라고 결혼하기 전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던 사실이 이제 와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지선도 감지하고 있었다. 철수와 둘이서만 어디 무인도 같은 데서 살 수는 없는 걸까? 왜 우리가 이렇게 남들 때문에 고통받아야 하는 건지? 지선이 모루 돌아 누우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철수가 그런 지선의 심정을 알기라도 한다는 듯 지선을 와락 끌어안았다. 여자가 시집으로 오면 시집 귀신이 돼야지 시아버지의 생신은 어쩔 수 없이 철수를 따라 나서는 수밖에 없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지선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구례로 가는 고속버스에 올라탔다. 자신의 차로 철수를 옆에 태우고 내려갈 심정이 결코 아니었다. 이번에는 전에 시어머니 생신처럼 나도 가야 되냐고 물어볼 수조차 없었다. 철수의 굳은 표정이 충분히 대답을 해주고도 남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숙 그 시숙의 부인이 되는 지선에게는 소위 말하는 형님 또 신우이 그 하나하나의 시댁 식구들이라고 이름 지어지는 인간들을 어떻게 만나고 만하루를 보내다 올라올 것인가 만추의 풍요로운 경지조차 지선의 울적한 심정을 달래기보다는 더욱 암울한 그늘을 들이워주었다. 이 지상 어디에도 구레란 곳이 없어져 버리든지 아니면 그곳이 너무나 먼 곳이어서 내일 저녁까지도 도착할 수 없는 곳에 있다면 따지고 보면 재래식 부엌에서 쭈그리고 앉아 일할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그냥 그 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만 생각하면 맛있게 먹었던 것도 토해낼 것 같고 숨도 못 쉬도록 명치 끝이 답답해 오는 것이었다. 철수는 지선의 그런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입을 해에 벌리고 잠에 고라떨어졌다. 지선은 차에 올라탄 이후로 그와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다. 생일이 무슨 별거라고 1년에 한 번씩은 어김없이 돌아오는 그날이 무슨 특별한 날이라고 이렇게 시간과 돈을 들여가면서 부모님을 찾아뵈야 하는 건지 종래엔 결혼이 이런 건지 정말이지 백지처럼 무지한 상태에서 섣불리 결혼을 한 자신이 원망스러울 뿐이었다. 결혼은 책에 씌어진 대로 여성들에겐 불이익과 불합니만을 강요하는 제도라고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소리쳐서 깨우쳐주고 싶었다. 무슨 그리 급한 일이 있다고 기사는 추월에 추월을 거듭하더니 드디어 지리산 자락에 지선과 철수를 떨궈놓았다. 시골 사람들이 차부라고 부르는 터미널에는 우리나라에서 원시림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지리산을 찾아온 젊은 등산객들로 넘쳐나고 있었다. 지선은 그들이 시샘이 날 정도로 부러웠다. 저들은 청춘을 발산하기 위하여 산에 오를 것이고 나는 허리 한 번 펴지 못한 채 구정물에 손을 담그게 될 것이다. 지선은 일부러 발걸음을 느릿느릿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텔레비전 앞에도 기웃거려보고 신문 가판대에서 신문도 한 장 사들고 하면서 어떻게든 시간을 벌려고 했지만 철수는 사람들을 해치며 앞으로 앞으로만 나아갔다. 고삭은 철수네 집 대문 앞에 섰을 때 도살장 앞에서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는 소들이 그런다는 것처럼 지선은 뒷걸음질이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항상 그렇게 열려져 있는 건지 녹을 부를 필요도 없이 대문을 밀고서 안으로 들어선 철수는 저 왔어요 하고 의기양양하게 소리를 쳤다. 인기척을 먼저 느끼고 달려나온 사람은 금숙 그러니까 남편 형의 부인이었다. 서방님 오셨어요? 동서도 왔네? 서방님? 정말 우스운 호칭이라군. 그건 그렇다 치고 왜 내 남편한테는 말을 깎듯이 올리고 나한테는 반말 짓거린 거야? 지선은 뭐라고 대답도 못하고 쓴 웃음을 지었다. 그 다음으로 달려나온 사람은 시어머니였다. 오느라고 고생했지? 시어머니의 안부 뒤로 남편 형이 뒤를 이었다. 지선은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온 여자들처럼 억지 웃음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지어댔다. 그리고 남편의 친족아가 되는 윤호의 머리도 한 번 쓰다듬어 주었다. 어른들께 절이란 것을 하자마자 철수는 텔레비전 앞에 베개를 끌어다 놓고 누웠고 지선은 옷을 갈아입고 당연하게도 부엌으로 나와야 했다. 어머니, 전 무슨 일을 할까요? 지선이 언뜻 포기해 저녁상은 다 차려진 듯 했다. 무슨 할 일이 있다냐? 다 됐으니까 들어가서 쉬어라. 시어머니가 말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들어가 발을 뻗고 누울 며느리가 대한민국 천지에 누가 있겠는가? 어머니, 이거 제가 할게요. 지선은 밥을 하고 남은 군불에 생선을 굽고 있는 시어머니에게서 얼른 석세를 뺏어들었다. 아니다. 이건 내가 할 테니깐 저기, 아까부터 전을 붙인다고 저 야단인 네 형님이나 도와라. 금숙과 가까이 있고 싶어하지 않는 지선의 심정을 알기라도 한 건지 시어머니는 지선을 오히려 금숙 쪽으로 내몰았다. 지선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 내가 뭐 도울 일이라도 지선은 일부러 두리번 두리번 해가며 뒷말을 흐렸다. 내가 다 했는데 그럼 여기 버섯에 이렇게 쇠고기 다진 거나 놓든지 금숙은 미리부터 와서 고생하고 있었음을 은근히 과시했다. 마루턱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 지선은 묵묵히 쇠고기 다진 양념을 버섯에 꾹꾹 눌러 모양을 만들었다. 금숙과 지선은 오랜만에 만난 동서사인데도 누가 보면 싸우고 난 사람처럼 묵묵히 일만 해댔다. 사업이 잘 안된다면서요 하고 물어보는 것도 금숙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할 노릇일 것 같아서 지선은 뭐라고 안부의 인사조차 꺼낼 수가 없었다. 그렇게 버섯전도 다 돼가고 얼마 되지 않는 명태전을 부칠 때였다. 부엌에서 상을 차리던 시어머니가 둘 사이에 나타나 혀를 찼다. 너희 그러면 못 쓴다. 지선은 뭐가 잘못됐는가 하여 멀거니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같은 서울에 살면서도 서로 보지도 못할 텐데 오랜만에 만난 동서들끼리 정깊은 말 한마디 없이 이게 뭐냐 생판 모르는 남들도 이러지 않을 텐데 시어머니는 혀를 몇 번 차고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다. 지선은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하는 말이 입에서 맴도는 걸 겨우 참았다. 지선과 철수가 결혼을 한다고 이 집에 찾아왔을 때부터 시어머니가 가장 강조했던 것은 형제 간의 우애였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지선에게는 따로 너희 형님이 너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꼭 높임말을 써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던 것이다. 지선보다 나이가 두 살 어린 금숙은 처음에는 예의상 그랬는지 쑥스러워서 그랬는지 지선에게 꼬박 말을 올렸었다. 지선이 말을 올리는 것은 차라리 당연한 것인지도 몰랐다. 그런데 형님이 너는 반드시 말을 내려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교육에 귀가 달아서인지 아니면 정말 그 형님 노릇이란 걸 하고 싶어 그러는지 처음에 지선에게 하던 그 깍듯한 존칭이 어느새 호칭이 잘 구별이 안 되는 어중간한 말투로 변하더니 오늘은 남편 철수에게는 깍듯이 올리면서도 지선에게는 아예 말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대학 다닐 때도 남자애들이 제수삼수를 했더라도 그 애누리 없는 학번이란 것으로 따져 선배 누나의 대우를 깍듯이 받은 사람이 자신인데 이건 정말이지 아닌 밤중에 홍두께라면 홍두께로 지선은 자존심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이 길로 서울로 올라가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런데 불란집에 부채질하는 격으로 철수는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텔레비전을 보면서 숨이 넘어가도록 웃고 있었다. 지선은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입 한 번 뻥끗하지 않았다. 철수가 이것저것 개걸스럽게 먹어대면서 이렇게만 먹고 살면 금방이라도 돼지처럼 살이 오르겠어요. 어쩌고 하자. 시어머니도 그래 너희가 서울에서 먹는 것이 변변해야 말이지 하고 다 큰 아들에게 이것저것 반찬을 집어주기까지 했다. 아들과 어머니가 주기마자 은근히 며느리를 성토하는 게 지선의 눈에 또 그렇게 안 입고 올 수가 없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끝내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인 시골인지라 시어머니는 잠잘 준비를 하였다. 방이 딱 두 개뿐이어서 부부고 뭐고 하는 선택의 여지조차 없었다. 안방은 남자들이 작은 방은 여자들이 잘 방으로 자연스럽게 배치가 되었다. 초저녁 잠이 없는 지선이지만 남들이 다 잔다고 이부자리를 펴자 할 수 없이 드러눕는 수밖에 없었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철수는 베개를 들고 지선의 엉덩이를 살짝 만지면서 잘자 하고 눈웃음을 쳤지만 지선은 뱀이 온몸을 훑고 지나간 것처럼 소름이 돋았다. 시어머니는 잠들기 전에 금숙과 지선에게 훈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형제끼리 오해해야 쓴다. 너희는 형제가 아니냐. 작은 아기는 동생이니깐 형한테 높임말을 쓰는 건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윤호 에미도 나이도 나이는 어리지만 큰며느리 노릇하려고 애쓰고 있잖냐. 내 말 꼭 명심해라. 지선은 창호지 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에 잠이 떨어진 금숙과 시어머니 얼굴이 아롱되어 한잠도 이룰 수가 없었다. 지선이 눈을 떴을 땐 금숙과 시어머니는 벌써 일어나서 아침 준비가 한창이었다. 남자들은 하나같이 잠에 꼬라떨어져 있었고 시아버지만 일찍 일어나서 화분에 가꾼 만개한 국가꽃들을 돌보고 있었다. 푸석푸석한 눈으로 일어나긴 했지만 지리산자락의 청신한 가을 공기는 불편한 잠자리를 싹 가시게 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일어나셨어요? 지선은 깎듯이 금숙과 시어머니를 향해 아침 인사를 했다. 일어났어? 지선의 상큼했던 아침 기부는 금숙의 이 한마디에 저만큼 달아나고 말았다. 두고 봐라. 오늘은 어떻게든 이 문제를 단판 짓고 말 테니까. 아침을 먹고 나서 철수가 가족들에게 이왕 왔으니까 노고단에라도 올라갔다 오자고 사람들을 부추기고 다니자 좋다고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은 금숙이었다. 철수는 지선에겐 묻지 않아도 제일 먼저 따라 나서리라고 믿는 구석이 있는지 지선의 의향은 묻지도 않았다. 지선이 난 가지 않겠다고 집에서 쉬겠다고 완강히 나서자 철수가 지선을 작은 방으로 불렀다. 왜 그래요 당신? 뭐가 또 뒤틀렸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누구는 뭐 가고 싶어서 가는 줄 알아요? 형이나 형수씨 좀 보라고. 장사가 안 돼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잖소. 그분들 기분 전환이나 해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럼 난 안 갈 테니깐 당신이랑 다녀오면 되잖아요. 정말 그럴 거예요 당신? 철수의 짙은 눈썹이 관자놀이로 비수처럼 지켜 올라갔다. 뭐가 뒤틀렸는지 이유를 말해요. 일이 피곤해서 그러오? 그까짓 일이야 뭐. 지선이 콧방귀를 끼웠다. 그럼 도대체 당신을 속상하게 하는 게 뭐요? 당신이란 소리는 참 잘도 한다. 평소에는 지선의 속을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눈치가 화난 사람이 오늘따라 형광등 노릇을 하는 게 지선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였다. 당신은 귀도 없어요? 당신의 그 잘난 형수씨란 사람이 나한테 계속 반말이잖아요. 겨우 그거 가지고 그러오? 겨우 그거라뇨. 지선은 자신의 손상된 자존심은 아랑곳하지 않는 철수에게 부하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러게 누가 나이가 동갑인 나 같은 사람을 줄줄 따라다니랬나? 평소에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점잖다가도 꼭 옛날 일을 들춰서 펴보일 때는 철수가 야비한 수컷처럼 보였다. 지선은 그런 철수에게 뭐라고 대꾸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알았어요.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깐 밥풀고 지리산에나 올라갔다 오자고. 나만 믿으라고. 병 주고 약 준다는 속담이 달리 쓰이진 않을 것이다. 지선은 하는 수 없이 금속내 식구들이랑 지리산자락에 올랐다. 대학생인 듯한 한무리의 젊은 등산객들의 재기 넘치는 농담과 웃음소리는 지선의 가슴을 아프게 후벼팠다. 선배라고 깎듯이 모셔지고 이런 등산이라도 오면 계곡 사이를 펄펄 날면서 낙오하는 후배들에게 호령까지 해대던 것이 바로 얼마 전의 일이었는데 이제 시자 달린 식구들과 내키지 않는 산행을 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철수는 윤호를 무등 태우고 앞장서 걸었고 금속내외는 오랜만에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지 뭐라고 속삭이면서 산자락을 올라갔다. 다만 그 일행이길 거부하는 지선만이 한껏 뒤쳐져서 발걸음을 뗐을 뿐이다. 산에서 내려오자 점심시간이 지나 있었고 시어머니는 점심상을 차리고 있었다. 아침 먹은 반찬에 그대로 머금은 되렸만 시어머니는 뭐가 부족한지 그 사이에 장까지 봐와서는 이것저것 음식을 새로 만들고 있었다. 지선은 인간이 하는 일이 새끼 밥 먹는 일밖에 없는 것처럼 원시인의 상태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점심상을 치우자마자 철수가 회의합시다를 외치면서 사람들을 안방으로 끌어모았다. 시아버지는 다행히 손자 윤호를 데리고 마시리란 것을 나간 후였다. 부엌에서 또 이것저것 챙기고 있는 시어머니까지 철수가 모시고 들어왔다. 나까지 무슨...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시어머니는 한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회의를 소집한 철수가 자연스럽게 사회자가 되었다. 그는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만나기도 쉽진 않은데 모처럼 만났으니 여러가지 의논할 일이 있으면 하자고 말을 꺼내더니 시숙을 향해 장사가 그렇게 안되면 어떻게 할 의향인지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금숙 내외가 방이 꺼지도록 한숨만 내쉬자 입을 연 것은 바로 시어머니였다. 그렇지 않아도 이야기를 할 참이었는데 이왕 이렇게 모였으니 철수 내외도 알아두거라. 적자만 난다는 가게를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뭐하겄냐. 그래서 이번에 집에 얼마 남아있던 밭이라도 팔아서 다른 장사를 시작했으면 어쩔까 하고 너희 형하고 의논을 끝냈다. 시어머니의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지선이 고개를 푹 숙이고 방바닥에 손가락으로 네모 세모만 그려대자 철수의 날카로운 눈이 지선의 머리 위로 쪼아댔다. 유산이니 큰아들이니 하는 것에 대해 결혼의 재반 조건처럼 무지했던 지선이었지만 이건 정말이지 해도 너무한 것 같았다. 그러나 뭐라고 입을 뻥끗했다가는 온 가족이 있는 앞에서 철수한테 몰매를 맞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내가 여러 번 말하지만 형제 간에 우에이시 살아야 한다. 철수 너야 아까림은 알아서 할 것이고 장남인 너의 형이 살아야 하지 않겄냐. 방 안에는 동의를 나타내는 침묵이 돌았다. 지선은 비위장이 상했지만 침묵을 지키는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 저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금숭내외는 서로 눈을 부딪히지 않으려 애쓰면서 방바닥과 천장을 번갈아보고 있을 뿐이어서 분위기가 모겁게 내려앉은 틈으로 철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는 형수님이랑 저 사람이 서로 다정하지 않은 것이 두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러시는데 사실은 어머니의 사고에 문제가 있어서 시어머니는 철수가 말을 꺼내기 무섭게 숨이 거칠어졌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 말도 이 자리에서 하려고 그랬다. 철수 너랑 세기가 뭐라고 어쩌든 간에 이 나라에서는 아랫사람은 윗사람한테 존댓말을 쓰는 것이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말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거다. 시어머니는 철수가 말조차 꺼내지 못하도록 언성을 높였다. 어머니 그건 고리타분한 이조시대 법이에요. 이 사람이랑 형수님이 피를 나눈 형제입니까? 사실 나이도 많은 이 사람이 말을 올리는 것만도 굉장히 어머니 뜻을 받드는 거예요. 전 둘 다 말을 올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조시대고 뭐고 가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 시어머니의 어조는 단호했다. 어머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건 어머니의 시대였고 저흰 저희 시대를 사는 거예요. 참다 못한 지선이 외롭게 싸우는 철수를 거들고 나섰다. 시어머니 이마의 주름살들이 세찬 물구비처럼 한꺼번에 미간으로 흘러들었다. 허허 너 말 한 번 잘하는구나. 시어머니가 지선을 독수리가 병아리 쏘아보듯 노려보면서 혀를 끌끌쳤다. 너 내 말 잘 들어라. 네가 말을 높이고 유노애미가 말을 내린다고 해서 너 자존심 상할 거다 아무것도 없다. 네가 잘나고 똑똑한 애라는 것은 우리도 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여자가 시집으로 온 인상 시댁 법도에 따라야 하는 법이야. 어디서 배운 것 없이. 어디서 배운 것 없이라고? 지선의 눈에서 시퍼런 불씨가 일었다. 지선은 온몸이 후들거려 뭐라고 대꾸조차 할 수가 없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왔을까. 지선은 서러움이 왈칵치 솟아 입술이 부들부들 격련을 일으켰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철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소리를 하고 싶거들랑 이 집에 발을 들여놓지도 마. 세기 너도 그렇게 존댓말을 받고 싶으면 우리 철수랑 이혼해. 시어머니는 방문을 밀고 나가버렸다. 우리 철수랑 이혼해? 나 같은 인텔리 며느리는 자기 주장이 많아 싫다 이거군요. 지선이 아랫입술을 감춰 물었다. 어머니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철수가 막 따라 나서려는 걸 지금까지 묵묵히 지켜만 보고 있던 그 형이 제지했다. 철수 네가 참아라. 참으라고. 지선은 묵묵히 앉아 있다는 건 시어머니 의견에 동의하는 거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금숙 내외가 나이 든 시어머니보다 더 본건으로 회치를 한 사람들 같았다. 금숙의 눈빛엔 너희들이 그래봤자 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큰 며느리로서의 당당함이 깃들어 있었다. 화가 나면 집단이라도 지고 불구동으로 들어갈 성미인 철수는 회의란 게 그렇게 어이없게 끝나자 지선에게 얼른 서울 갈 채비를 하라고 성화였다. 지선과 철수가 집을 나설 때 시어머니는 일부러 내다보지도 않았다. 사업 자금권도 있고 해서 미안했던지 금숙 내외만 차 타는 곳까지 따라 나왔을 뿐이었다. 철수가 지선에게 잘못한 것이라고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성에 갇힌 공주를 구하러 온 흑기사 노릇을 혹독히 치른 셈이었지만 이 모든 것이 철수와의 결혼으로 야기된 문제라는데 인식이 닿아서인지 지선은 떠나올 때와 마찬가지로 돌아갈 때에도 살뜰한 말 한마디 붙이지 않은 채 눈이 시리도록 창밖에만 시선을 박아두었다. 네, 김수련 작가님의 날마다 이혼당하는 여자 이번 시간에 다섯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